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루하겠습니다 에코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우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의 다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대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러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리 좀 키우니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 중 한 명이 누구냐면 제가 2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아직도 안 좋아합니다 그분을 2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너무 좋은 것이죠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그게 딱 보니까 저의 수준인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고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늘 우리의 생각이 그럽니다 아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좋지 않아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참 많은 도움을 받고 도전도 받고 힘을 얻게 되죠 싫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꼬이는 것 같고 평생 살면서 그 사람을 계속 곱씹어대죠 우리가 아 그때 그 사람 막 이래 되어집니다 이러다 결혼했는데 처음엔 좋아서 만났는데 지나면서 싫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지나다 보면 이게 싫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누구는 좋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아 한 오래된 이야기죠 누가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새신자부를 맡아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씩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데 보면 열심히 해요 오직 예수 외치는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씩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냐 저런 사람이 새신자를 만나면 오직 예수 할 겁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야 그런데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직 예수야 그러면 올바르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알고 교회 생활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는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새신자를 맡깁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을 교회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왔는데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데 실제 본인은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걸 모르니 와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상처 때문에 교회도 떠나고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정말 오직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만난 예수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고 안 되고 내가 왜 맨날 고민 갈등 왜 내가 맨날 싸워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꽉 붙잡고 교회 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 욕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애들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아주 이렇게 자기 거에 꽁하는 게 많아요 왜 저것들이 저거 누구를 닮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저를 닮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깨닫고 나서 정말 가능한 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이제 이러고 하는데 우리 애들 보면서 저게 참 나를 닮아가지고 아빠가 주는 건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저건 안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넘쳐나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안 돼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고 싶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맛있는 거 이왕이면 좋은 거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거 다 해주면서 안 좋은 것까지 다 전달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있죠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그런데 이미 다 줬어 이미 다 줘서 성격이 상태가 그 부모의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을 한 듯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속에 내가 있으면 그게 자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자녀들에게 다 줍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 마귀가 뭐냐 교회를 못 나오고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상한 사람 만나 가지고 예수 아닌 예수 얘기를 들으면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독교를 알고서 그게 기독교인 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예수를 알고 틀린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말아서 이게 예수라면 나 안 믿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내가 교회 목사를 아는데 교회 장로를 아는데 성도를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알고 있는데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 불완전한 인간들이라니까요 불완전한 예수 믿는 인간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예수를 믿으라 오늘 바울이 그 부활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끝난 겁니다 인생이 내가 자꾸 낙심하고 자꾸 갈등 속에 있다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오직 예수 그러나 부활하기 전에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9장 1절입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이 바울이 누구였냐면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들어왔는데 아니 이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고 왔는데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여기는 사울로 나와있지만 사울이 볼 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무리가 와서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저거 너 돌았냐고 아니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겁니다 막 예수 믿고 웅성웅성대고 있으니까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자 대표적으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야 쟤 돌로 쳐 죽여야 돼 왜냐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자꾸 이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사울이 형 죽여버리자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것을 싹 다 감옥에 넣어야겠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까 2절에 보면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뭡니까 몰라가지고 여러분 틀린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열심 내는 사람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틀린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 이루고 문제 이루고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다 내팽겨진 사람을 정말 수도 없이 봤어요 저도 답이 없을 때는 왜 그럴까 왜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이럴까 저 어른들은 왜 저러지 그러고 저도 살아온 거예요 어느 날 답 내린 겁니다 아 이걸 몰랐구나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몰랐구나 진짜 몰랐던 거죠 누가 저보고 예수 누구야 물어보면 예수? 예수님이지 날 위해 돌아가신 분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의미도 잘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그러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넌 죄인이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죄인이야 설명을 못 해주겠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창세기 3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야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정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 불순정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이 죄 의로운 일을 하는데도 그 죄라 나는 남을 돕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말 참 옳은 일을 한다 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 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성경에 나오는 하말티아라는 죄는 그 관역 있죠 화를 썼는데 그 관역을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히지 못한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맞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나쁜 짓으로 거짓말하고 누굴 죽이고 그게 죄가 아니네 그건 물론 육신의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 창조의 원리를 거스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게 죄라고 그래서 죄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뭘 해도 죄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요 죄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주가 오죠 알고 보니까 배후에 사단이라는 놈이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죠 성경에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사도바울이 볼 때는 큰일 난 거지 이게 왜냐 이 바울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지껏 늘 배워왔는데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떠난 그 죄 거기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정치적인 그리스도 지금 자기네가 속국에 빠져 있으니까 로마 속국에서 건져내실 그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 블레셋, 아람 늘 포로당했는데 그 포로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그리스도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 건져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에서 거기서 건져낼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부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바꿔놨버렸어요 아직 이 사울이 그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잘못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틀린 열심은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 열심 내지 마시고 뭡니까 올바른 것을 붙잡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바른 게 맞다라면 그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열심히 내고 엉뚱한 거 붙잡고 포기한다니까요 왜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현실을 못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그 사건 이후에 성경에 에베스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힘 권능 못 이깁니다 그래서 현실을 못 이긴 나이가요 자라나면 제가 늘 했던 갈등이 뭐냐면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안 돼 저는 살면서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았어요 교회 가면요 착하게 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돼 진짜 안 내려야 되지 한 며칠은 돼 며칠은 내가 안 내려야 거야 또 교회 가서 늘 들은 얘기하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어른들 보니까 다 해 다 술 마셔 다 담배 피워 누가 저보고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거 왜 담배 못 끊겠대 끊지 마라 예수 믿어 아니 어떻게 담배를 안 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성경 어디에 담배 끊고 예수 믿으라고 했냐 예수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 그럼 피지 마 여러분 자꾸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결 안 돼도 뭡니까 이미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그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죠 내가 알기로는 저 목사 저 장로 권사지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또라이 짓을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라고 영접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아버지가 책임진다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죠 왜 낳습니까 팔아먹으려고 애들 장기도 팔고 그래서 애 낳습니까 애 낳고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 누구냐 전능자시라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절대적 주권자라 우리가 그분을 안 믿는다고 말이야 어려움이 생기면 늘 염려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옆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늘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할까 기도 죽어도 안 합니다 왜냐 안 믿으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또 신자라 찬양 박수 치고 주여 오직 예수 하면 아멘 하고 나가면 뭡니까 오직 예수도 없어 이런 삶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사월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말이 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거 있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 있죠 말씀 가지고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 보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다른 사람 보면 저거 틀렸어 쟤는 아니야 이럽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틀렸어 아니야 맞아 비판하고 판단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마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니까 그렇죠 설령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그걸 다 바꾸실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갈등 속에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껴들어 가지고 너 맞다 틀리다 해라 하지 마라 그렇죠 오히려 사람 헷갈리게 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안 해도 너 이거 틀렸다 뭐 이러면 그래 미안 고마워 바꿉니까 네가 뭔데 너는 그렇죠 얼마나 곱씹습니까 나한테 한 번 하면 나는 그걸 딱 모아가지고 나중에 10배로 돌려줘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거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를 만난 이 바울 다 받기 시작합니다 이 감회색 도상으로 가고 있다가 3절에 보니까요 호련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확 비친 거예요 그랬더니만 땅에 엎드려졌죠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나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누군데 도대체 누군데 나보고 핍박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 보지도 못했는데 뭐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왜입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그건 즉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동 안에 좀 싸워지지 마십시오 성동 안에 막 뭐라고 재어갔다고 뒤에서 씹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밤마다 찾아오신다니까 너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나타났었다고 뭐 하시니까 자꾸 악몽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잠을 설치고 자다가 소리 지르고 일어나라고 와 이렇게 하죠 왜 그래 악몽 꿨다고 그날 밤 싸웠으면 와이프가 남편 보면서 괜히 좋아하죠 악몽 꿨다고 이렇게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과거 여지껏 자기가 배워왔던 그 그리스도 여지껏 자기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이게 누구였지 내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지 나는 여지껏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잘못된 거였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계속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 가지고 11절에 얘기하시죠 주께서 가나사대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사울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뭡니까 야 이거 뭐지 나는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안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더니 내가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얘기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 예언된 거야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예수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권한받으시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야 기도 중에 이게 발견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거야 과거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현실을 보게 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발견하게 돼요 앞으로 나의 인생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직 예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집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요원복음 1장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 땅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에 대한 현실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 미래 없는 겁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잠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하던데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멀쩡하게 육신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대 한국 현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녀석이 현대 어느 단일의 딸의 현대 가문의 딸하고 사귀었던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대 가문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돈 많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늘 싸우고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받으면 과거에 있었던 상처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발견되어집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성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십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직가라는 거리를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기도 중이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아나니아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기도해 줘가지고 네 눈을 다시 보게 하도록 사울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네 그로 가야 되는데 저기 혹시 하면서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는 게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주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야 이거 하자니까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지금 그런 겁니다 가서 사울이라는 자 지금 눈을 좀 뜯도록 가서 기도해 줘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적지 않게 많은 예수민 사람 핍박하는데 아 이거 맞아요? 감히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딱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막 또 기도도 해봅니다 하나님 뭐죠? 어떡할까요? 이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내 생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 사람한테 제가 가라고요? 이제 안 하냐고 그래요 저보고 가라고요? 지금 예수민 사람 잡아 죽였는데 나보고 지금 이 사람한테 가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라 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아나니아는 보통 사람인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도 맞나? 틀리나? 그렇죠? 모두 다 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하자 해도 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갑니다 우리는 우리는 안 간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얘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부활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듣는다니까요 열이 주고 다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다 듣고 있는데 문제는 듣는 들은 대로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새껏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뭡니까?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들 저를 보면 저를 보면 제가 보니까 야 우린 참 제 갓길로 가는구나 왜냐 하나님 따라갈 때는 언제 따라가냐 나도 내 생각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 교인들 보면서 그걸 본 겁니다 야 우린 다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따라간다면 저 사람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거 봅니다 저게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건가? 이렇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저 사울이 지금 계속 핍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난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 누가 교회에 핍박을 준다 괜찮다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모함해 가지고 막 패거리를 져서 누가 어쩌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아나니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울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15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와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실컷 다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에요 실컷 다 듣고 또 말씀을 비판합니다 말씀을 이건 아니고 이건 틀렸고 여러분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가능해져요 아나니아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놔 이렇게 주님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한테 그거 듣는 겁니다 아나니아처럼 왜냐하면 여러 소리가 들리잖아 사월에 대한 소리도 들리죠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맞는지 솔직히 잘 몰라 실제 그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는 얘기가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여러분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만날 때가 칼을 갈았겠지 저것들 만나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이러고 악착같이 버텨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들을 만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형들을 딱 만나니까 요셉은 펑펑 울었죠 형 나야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요셉아 그랬습니까 부들부들부들부들 말도 못해 요셉 맞으십니까 왜냐 죽을까봐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형들이 판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리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로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형이 나를 판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괜찮아 염려하지 마 염려? 염려 안 됩니까? 지금 칼 갈고 있는데 지금 칼이 수십 개라 이게 별의별 칼을 다 끄집어 쓸 수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상처 속에 살아야 됩니다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아내가 밉고 남편이 밉고 자녀가 밉고 부모가 밉고 교회 오니까요 목사가 밉고 장마가 밉고 성도들이 밉고 다 미워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좀 좋아 쟤는 괜찮아 나한테 좀 못해주면요 저건 아니야 저건 인간이 될랬어 오히려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괜찮아 왜냐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 거야 저 사람 몰라서 그런 거야 자기가 무엇만 하는지도 몰라 스대반이 돌맞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놈들은 가만히 냅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저것들 저것들 하나님 가만히 냅두면 난 두 눈을 못 감습니다 스대반이 그랬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쩔 때 막 뭐 했는데 뭐 했는지는 몰라 정신 나아가지고 흥분하고 막 했는데 가라앉으면 내가 왜 그랬지?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인간관계 깨지죠 그럼 뭡니까? 인간관계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지 자녀들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지 사람들과 깨지지 일하는데 이거 안 되지 교회 오니까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십시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생각에 꽉 잡혀서 못 봐서 나온다니까요 폭포진한다니까요 제가 한국 나가 있을 때 3년 나가 있을 때 자꾸 무슨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도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듣고 오직 예수 막 외치는데 이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제가 소리 질렀다니까요 와악 소리 질렀어요 왜냐? 이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그때 제가 잠깐 무슨 생각이냐면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조금 가겠다 왜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꽉 지르면서 그럼 제가 무슨 결단했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모든 잡생각을 가지던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 줄 알아 그냥 그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계속 다 왔어요 저녁 되니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생각? 못 막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밀려오는 생각을 막으려고 뭐합니까? TV보죠 나가 쇼핑합니다 쇼핑 다 끝나고 들어오면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TV 밤새 봐 그 TV보다가 주무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녀석이 저희 엄마가 그래요 이렇게 갔다 돌아오면 TV 켜고 새벽에나 가보면 다 끝나가지고 사회가 끄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지 못하면 나를 못 읽는다 밀려오는 생각, 벌어지는 사건들 여러분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감당하게 될 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큰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야 예수 없이도 이 문제를 내가 나의 의지로 넘어섰거든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어 굳이 예수를 찾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끊임없는 실패와 갈등과 염려 속에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과 혼란과 갈등과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 바로 예수라고 말이에요 이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 부르면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 그런데 누가 저보고 목사님 해결이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혹시 네가 안 믿는 거 아닐까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안 믿는 건 아닐까 시작부터 안 믿고 부른 거야 다 하니까 하나담으로 해보자 예수여 주여 목소리가 좀 작아간다 주여 많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많은 시도를 했지만 시작부터 안 믿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이 안 된다면 처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 그럼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사실상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요 여러분 하루만 진짜 예수 불러도 역사하십니다 악몽을 많이 꾸는 사람 저한테 와서 그랬다가 너무 악몽을 꿔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기도 조금만 해봐라 오늘 하루만 진짜 기도해도 너 약속한다 너 꿈 안 꾼다 저는 악몽을 잘 안 꿔요 그냥 누우면 그냥 그리고 아침에 눈 뜨는 거 있죠 너무 잠을 자서 그렇지 그런데 언제 꿈을 꾸고 시작하냐 정말 기도 안 할 때 그럼 제가 알아요 아 내가 요새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왜냐 자꾸 꿈에 뭐가 나타나 이렇게 꿈을 꿔도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자꾸 기억이 나 꿈이 기억이 그럼 주로 어떤 꿈이냐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아 이렇게 또 누가 자꾸 쫓아와 제가 잘 뛰거든요 아무리 뛰어도 도망을 못 가겠어요 막 이러다가 깨니까 아휴 이거 뭐지 그러면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하면 꿈 안 꿉니다 제 경험이에요 저는 악몽을 많이 꿔요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 좀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그걸 뭡니까? 기도해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잘 몰라요 체험도 못 해봤어요 체험도 못한 기독교인을 만나서 상처 있고 갈등 갖고 그죠? 관계 틀어지고 그러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 탓을 하고 아니면 나의 탓을 하고 그죠? 그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왜냐?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오셨거든요 아직도 안 온 겁니다 성경을 누가 받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추레우기, 레위기, 민수기, 신병기를 쓴 겁니다 그 위에 선지자들이 글을 썼는데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안 믿어 예수를 신양 안 봅니다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알면 이 사람들 완전히 올인할 사람들 그러니 허가미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도 생각을 틀어놔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갈등이 심하고 문제가 난 정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거 제가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쟤는 절대 예수 못 믿게 하라고 저 예수 믿으면 난리 날 사람이 절대 못 믿게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이 아주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못 봤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요 낙심하고 방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가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고 왜 이렇게 시험이 들지? 시험이 들만해 나를 봐도 시험이 들만하겠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발견이 잘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말씀 안 들리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예배드릴 때 말씀이 귀에 솔솔 들려야 됩니다 누가 와서 접어 그러더라고 목소리 말씀이 솔솔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 정상이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계속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 힘이 와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주는 힘이 회복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 안 들리죠? 진리도 몰라 길도 몰라 생명, 힘 다 보여요 육신적으로는 팔팔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다 매가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보면 눈빛 빛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드리면 눈빛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두면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 이거 고난의 길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해를 받고 고난 분명히 받는다고 했는데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채무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4대행전 16장에 바울과 그 팀이 귀신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채찍을 맞았어요 새껏 두들겨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채찍 그렇게 두들겨서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같았으면 뭐 하십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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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 가서 눕게 했죠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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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울하고 그 팀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등에도 피가 절절절 나고 같이 얼굴 보고 찬양하는데 머리에서 피가 졸졸졸 나고 이렇게 그때 같이 찬양하고 손뼉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럼 가능합니까? 멀쩡한 때도 예배 안 들리는데 지금 보금전하다가 맞았으면 열받아서라도 예배 안 들리지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이 팀이 뭡니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왜입니까? 보금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어요 보금전하는 것만큼 행복이 없어 보금전하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그게 뭡니까? 감사해요 이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끊어졌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바울한테 가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는데 형제 사오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네가 환상을 본 그대로 다메색 도상이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너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신다 최고의 축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곳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린 세상의 욕심, 세상의 시기, 질도, 상처로 가득한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싹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왜 안 받고 갑니까 예배드리면서 와서 성령 충만 받고 가야 되는데 뭘로 충만 받고 가시렵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가 야곱 같아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보낼 수 없는 아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 교회 안 떠납니다 집에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도 은혜를 충분히 못 받은 것 같아요 계속 계세요 이부 예배도 있고 저녁에 찬양의 밤도 있고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이걸 한번 확실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교회 오는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안절부절해가지고 집에 가게 받고 집에 가게 뭐하냐 쉬어 그냥 쉰다 그냥 TV 보고 싶은 TV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만 있으면 허리가 뿌듯하고 엉덩이가 아프고 막 몸이 비틀리는데 교회만 나가면 너무 편해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렇죠 교회 오는 편해야 돼요 교회가 편하십니까 큰일이네요 큰일 여러분 교회 오는 편하게 예배 드릴 때 편하게 찬양할 때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찬양의 밤 우리 저녁에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자 다른 프로그램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한 시간 계속 찬양으로 쭉 하자 여러분 찬양할 때 큰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교회 하루 종일 제가 그래서 우리 예배 주일날은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 늦게까지 계속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자 우리 그렇게 만듭시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이렇게 여러분 진짜 예배 주일은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예 다른 스케줄을 안 잡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노는 스케줄을 다 잡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꿔줘야 됩니다 정말 주일날만큼은 오직 하나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겠죠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서 뭡니까 오직 오직 예수 하나님 만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뭡니까 싹 치유받고 가야 됩니다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봐야 돼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요 내 눈에 상처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구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부대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죠 바울이 허겁지겁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오는데 심우이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다윗왕한테 욕을 합니다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그 왕권을 뺐더니 아이고 꽃이다 거봐라 너도 도망가고 아이고 잘됐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들이요 저 놈의 새끼죠 내가 가서 죽이겠나다 다윗이 뭐랍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면 어떡할 거냐 너 냅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국류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전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꼭 내가 말을 해야 하냐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걸 이럴 텐데 다윗이 그럽니다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남욕하는 거 너무 쉽죠 남 욕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 밤새면 남욕하는데 전에게 성경 몰라니까 한 줄도 못 읽어야 이렇게 픽스로 자고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거 가슴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듣기 전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면 잔양하고 우리가 계속 예배 끝나기 전까지 계속 기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이렇게 변했는데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세례를 받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도 있습니다 세례 받는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는 세례할 때 물속에 푹 집어넣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원래 물속에 쭉 들어가서 죽은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장로 계속 물을 뿌리냐 여기다 또 물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 대신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겁니다 똑같다 의미만 알면 되는 겁니다 굳이 물속에 들어갔다 안 나와도 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세례할 때 우리가 물을 스프링클 한다 그렇게 하죠 우리 장로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대로 이 바울이 뭡니까? 와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가 세례를 줬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천명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입니다 뭐겠습니까? 세계보금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가진자를 좋아합니다 왜냐? 이게 완전 보금전을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기원 집사보고 자네는 하나님이지 이건 천직이다 천재 왜냐? 계속 차 살아오니까 만날 때마다 보금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거시기해 그래서 그럽니다 준비해야 된다 왜냐? 만나는 분 어느 사람 차 살아온 사람한테 차를 팔면 그 인생 비참한 겁니다 차를 살아오는 사람한테 차만 판다면 비참한 겁니다 차를 살아왔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팔아냐? 예수를 팔아요 차를 팔면서 예수 여러분 하는 모든 직업에 직장에서 그 답을 내려야 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짐승 아닙니까? 짐승 그죠? 먹고 위해 사는 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먹고 그러니 사람 만나도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세요 그걸 통해서 보금전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 같이 늘 만나면서 뭡니까? 보금전하라 왜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영혼을 구원시켜라 그 말입니다 천명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혼구원입니다 그는 소명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천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영혼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받을 때 이게 확인되어져요 그래 하나님 이걸 나보고 하라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눈을 뜬 거 보니까 주위에 구원 받은 사람이 깔려있는 거예요 제가 보금을 전하고 누굴 영접시켰든지 얘가 가서 자기 온 친척 식구를 다 전화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화 다 돌리면서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다 하면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영접했어? 해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만나뛰면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모는 아직 아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한다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매일 만나야 돼요 그게 예배고 종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사명은 뭡니까? 날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직업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나에게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게 사명입니다 저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뭡니까? 목사로 쓰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와 수여 예배 금요 예배 사람 만나서 말숨 운동 펴고 현장 만나서 보금전하고 이게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후대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 주는 그게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직자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성도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이 지역을 전도할 것이냐 그걸 찾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뭡니까? 마지막 인생 생을 거는 것이다 그게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찾아야 될 사명인 겁니다 권사님들은 뭡니까? 내가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이다 안수집사님들은 뭡니까? 현장을 살려야겠다 목회자의 손발이 되어야 되겠다 서리집사들은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에 관심 신경 뺏기지 말고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그래서 뭡니까? 5분의 기도를 시작해야 우리 이 장로는 오늘 기도하시면 얘기 안 하십니까? 5분의 서밋 타임 5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어려서부터 가져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애들 다 똑똑해요 우리 애들 보니까 어떤 천재 천재 이렇게 다들 부모든 자기 자식 보고 천재라고 하는데 할 때가 다들 똑똑해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공부가 뭔지 바라보도록 성공이 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노리셔야 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난 바울을 나눴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를 만나라 그 능력으로 나를 살려라 그 능력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사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나의 산업도 나의 학업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큰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를 날마다 만나 하나님 나의 상처를 뛰어넘고 나의 갈등을 뛰어넘으며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내가 살기를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세상 많은 사람 만나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